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더 뉴스 카니발 7인승 차량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고 여기 보시면 등록이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 더 뉴스 카니발 리무진 7인승 차량으로만 검색했는데 매물 53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컨디션 좋고 가성비 좋고 튼튼한 차량으로 올라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보실 첫번째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7만6천키로 판매가격 2,73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4% 좋네요. 사고 없고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도 한 건 없네요. 외관 모습도 너무 좋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히트컨디션 좋죠. 깨끗합니다. 유비오 네비의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타이어 휠도 까진데없이 깨끗하죠. 차키 2개 있습니다. 스마트센스 들어가 있어요. 우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외부 컨디션이 너무 좋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 바닥 방수매트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19년 17만6천키로, 2,730만원. 이 차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차량 외부, 내부 상태가 너무 좋았죠.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교체도 없었고 옵션 상태까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었죠. 빈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6만5천키로, 판매가격 2,67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2% 아주 좋습니다. 사고 없고,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환, 렌트 이력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버터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트렁크 모습,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밀도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6만5천키로, 판매가격 2,670만원. 무사고 무교환, 용도 변경도 없었죠. 깨끗하게 관리 잘 된 차량입니다. 옵션 상태도 좋죠. 썬루프도 들어가 있었고, 시트 컨디션도 좋았어요. 이 차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7인승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8만6천키로, 판매가격 2,33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5% 사고는 없고, 여기 프론트 핸더, 판금한 건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역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용도 변경 없었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쪽 핸더 단순 판금한 건 있어요. 시트 컨디션 좋죠. 깨끗합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오토 슬라이딩 도어, 유비오 네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타이어 휠까지인데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8만 6천키로, 판매가격 2,33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앞쪽 핸더 단순 판금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했고, 용도 이력도 없었죠. 관리 잘 된 차량이었습니다. 7인승 DJ VIP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운 쳐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3만 6천키로, 판매가격 2,97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외관 모습도 좋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너무 좋네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반자열주행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죠. 유비온 에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듀얼 선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36,000km, 판매가격 2,970만원, 차량 관리 상태가 거의 신차급이었죠. 옵션 상태도 너무 좋았고, 내부 시트 컨디션까지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아이즈의 프리미엄, 썬루프, 이렇게 옵션까지 완전 많이 들어가 있죠. 19년식 36,000km, 판매가격 2,970만원, 검정색 차량, 이 차는 좀 어떠실까요? 7인승 가솔린,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8,6,000km, 판매가격 2,17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여기 라디에이터 교체 한 건 있습니다. 미세누유, 여기 냉각수 쪽 누수가 한 건 있네요. 스티어링 펌프에 불량이 또 한 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누유나 불량은 없습니다. 좀 아쉽네요. 무사고 차량이었고, 라디에이터 교체 한 건밖에 없는 차량이었는데, 지금 누수가 한 건 있고, 불량이 한 건 있습니다. 물론 정비는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했던 차량입니다. 다른 좋은 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차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11,6,000km, 판매가격 2,15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좀 있네요. 용도변경 렌트 있습니다. 사고는 없고, 여기 도어, 교체 한 건 있네요. 미세인 이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도어 단순 교체를 제외하고는 무사고 차량이죠.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가격이 좋습니다. 2,150만원,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또 슬라이딩 도어, 좌석 트렁크 모습, 유비오 네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의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2개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은 깨끗합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11만 6,000km, 판매가격 2,150만원, 도어 단순 교체를 제외하고는 무사고 차량이었죠. 주행거리가 있는 게 좀 아쉽네요. 그 대신 가격이 좋죠. 7인생 디젤, VIP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3만 6,000km, 판매가격 1,95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메어는 4% 좋아요. 사고 없고,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 무사고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죠.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합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내비게이션, 유비오 네비의 하이피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앞좌석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죠.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휠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여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합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3만 6천키로, 판매가격 195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보험 이력도 0원으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옵션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었죠. 7인승 DJI VIP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청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